자 우리 고군분투, 불철주야, 이 마부작침의 자세로 수험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볼륨 1, 2가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수험생들이 효과를 톡톡히 받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는 국내에는 없다고 생각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엔제라고 해서 문제 그냥 몇 번부터 몇백 번까지 때려박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답니다. 볼륨 1은 이제 폐강이 되고요. 이제 볼륨 2와 함께 볼륨 3가 개강을 합니다. 자 우리 볼륨 2, 이백제로 구성이 되어서 완강이 된 강좌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3가 또 개강을 한답니다. 각각 이백제로 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저의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루게 되는 그 효과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 엔제 컨셉은 이것입니다.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수험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 쭉 진행되죠. 개념 진행을 하고 개념 강좌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실전목에서 보면서 기출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항상 이 앞부분에 대한 진행을 할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 같은 경우는 운동력학이 이제 앞에 첫 단어를 이루고 있죠. 거의 50%가량. 자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나갈 때 뒷부분이 좀 걱정된단 말이다.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이 되고 나서 뒷부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또 앞부분이 또 걱정된단 말이다. 이것이 수업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건 스스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건 상당히 이 앞뒤에 대한 밸런스 이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좀 잘 안 맞춰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뭐 3월 악폐라든가 또 5월 또 6평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때 앞에가 괜찮다 싶으면 뒤에서 펑카펑 나고요. 뒤에가 괜찮다 싶으면 앞에서 벌써 휘발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바로 말 그대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말 그대로 로테이션이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 이 엔젤한 것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10회의 개념순환과 10회의 문제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 일단 교재 구성 자체가 컨셉을 얘기해 준답니다. 우리 20문항 그러니까 물리학 안에 20개의 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교과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 나오나요? 교과순으로. 자 지금 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운동역학, 역학적 에너지까지 보통 9문항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 2단원의 6문항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이런 비율로 나옵니다. 그리고 3단원 파동과 입자, 이중성 이 부분이 5문항이 진행이 되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해보세요. 등가스 운동, 그 다음 힘의 평형, 그리고 운동법칙. 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1, 운동량과 충격량 2,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6문항이 운동역학을 합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상대가 우리를 고롭게 만드는 건 맞는데 왜 한문항이 없느냐. 이게 모두 운동역학은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에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2년의 수능의 컨셉과 2023년에 행해지는 수능의 컨셉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경향의 차이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2022년에는 소위 이제 살인자급의 문항. 자 나머지 좀 그만그만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2023년에는 어땠습니까? 안된다. 우리가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살인자급의 문항보다는 좀 살인미수급의 문항. 그러니까 운동역학의 4페이지 문항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누그러졌어요. 그렇다고 쉬워진 건 아니에요. 이때 나타난 현상기 하나가 이 운동역학 부분이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아도 결국은 난이도를 낮췄으나 한문항 한문항의 난이도는 낮췄으나 결국 시간에 대해서 지지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변별에 갖춰진답니다. 그래서 1페이지나 2페이지에 역학문항이 떡하니 자리 잡을 때 절대 역에서 한 줄 이상 1분 이상 시간 끌면 그날은 작살인 겁니다. 짧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그 22년까지는 항상 여러 가지 운동 알죠? 뭐 운동만 바뀌었느냐 속력이 빨라졌느냐 느려졌느냐 이런 거 이거 문과생도 풀 수 있는. 자 그런데 아 이게 난이도를 조금 낮추면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 문항이 좀 많이 죽고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힘의 평형으로 자리 잡는답니다. 그래서 등값도 운동, 힘의 평형, 운동법칙, 운동량, 충격량 1, 운동량, 충격량 2, 그리고 역학자 에너지. 자 이렇게 여섯 문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역학과 열기관 하나. 그리고 특상대세 이론의 두 개인데 하나는 핵에너지죠. 틀려야 노력해야 틀리는 거. 자 이렇게 총 아홉 문항이 구성이 된답니다. 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와 자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뭡니까? 전기요. 그리고 에너지항자와 에너지띠. 그러면서 다이오드가 포함되는 전기회로. 아주 기본적인 회로인데 우리가 너무 겁을 많이 먹죠. 그리고 자기 파트에서는 자기 자의 중첩. 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자성체 또 전자기도 이렇게 또 여섯 문항이 되고요. 파동 가입자 3단원에서는요. 파동의 진동에 의한 진행. 이게 2023년부터 이제 우리가 올해 진행을 할 때 3단원 파동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좀 이렇게 송곳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단원의 문항이 좀 그만 그만해 나왔는데 이제는 좀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3단원 문항도. 3단원의 파동의 진동에 의한 진행. 그리고 굴절과 전반사. 중척과 간섭.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정말 틀려야 노력할 수 있는. 틀리려고 노력해야 틀리는 문제. 틀리면 개망신인 것. 전자입파. 그리고 마지막에 이중성. 빛의 입자성, 물질파동성. 이렇게 해서 총 20개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효과 전체입니다. 그래서 1회를 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의 개념이 한번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문제에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볼륨 3 같은 경우는 볼륨 2도 마찬가지예요. 6번에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번에는 항상 전기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회차마다. 어떤 회차는 좀 이러한 범위를 하나만 더 집어넣고 이건 좀 쉬우니까 전자입파는 좀 쉬우면 좀 빼자. 뭐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번부터 20번 1회 쫙 교과진도. 2회도 역시 21부터 40번 20개의 주제죠. 교과진도 순. 현순환의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10번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고 강의에 함께 나눌 문항은 메가스터디에 제작한 콜문항인데 콜문항을 선생님 연구소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항 중에서 이제 우수문항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컨셉을 잡아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 교재에 해설지가 있는데 이 해설지는 쌤이 만든 해설지가 아니고 이 문제를 제작한 곳에서 만든 텍스트 해설지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해설 잘 돼 있는데 읽다가 또 새로운 비문학 지문 해석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회차마다 주요한 문항은 선생님이 직접 강의식으로 해설을 다시 만들어서 함께 천무파일로 회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최대의 효율을 잃을 수 있도록 이 강좌에서 성신성의껏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이고요. 자 강의는 스피드하고 좀 컴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항이 아무래도 볼륨2하고 볼륨수의 난이도는요. 큰 차이 없습니다. 네 큰 차이 없지만 어떠한 주제 같은 경우는 볼륨수라도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주제 같은 경우는 볼륨2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는 좀 비등비등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아예 로테이션 400제 600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헤비하니까 성취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제로 나눠서 볼륨1은 폐강하고 볼륨2 볼륨3로 하나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텐데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볼륨3부터 하시고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볼륨2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볼륨2는 완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볼륨3는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이라는 것이 결국은 확실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길게 주절절 풀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심플스페스트 짧게 가셔야 돼요. 명심한 것은 뭐냐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짧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강 대상으로는 자 기출이라는 것 누구든 다 밟고 있는 부분인데 기출의 커리 이후에 아무래도 전체 교과 범위가 좀 이렇게 뭐 산만하다랄까요? 좀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에 그런 불안정감이 컸을 때 잡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문제풀이의 이 차이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 이것은 같이 수업하실 분은 알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제 개념과 문제는 함께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감 해소를 위한 강조입니다. 또한 학교 하나 등 각종 모의고사 모평 이외에 20문항에 대한 지구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0문항에 대한 지구력, 시간관리 또 이 뇌에 웜이 돼가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력도 기를 수 있고요. 또한 개념에 대한 충족감과 문풀 확신에 대해서 좀 없는 뭐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에 문제풀의 어떤 그 안에서 생각의 팁이라든가 뭐 스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역학 역학 얘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 문항의 비중으로 따지면 이 비역학 파트 상당하죠. 최근에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모의고사 문항을 들고 와서 틀린 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역학 파트 틀린 것만 모아봤더니 15점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랍니다. 소홀히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역학과 비역학이 항상 상시 웜이 돼 있는 따뜻하게 가동될 수 있는 상시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역학은 심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비역학은 실수불허 실수가 바로 실력을 나타내는 부분이랍니다. 자 빨리 풀어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짧게 짧게 가셔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러 시험장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이란 것은 또 그 시험 이상이랍니다. 물리 잘한다고 해서 수능 물리가 만점 나오는 거 아니랍니다. 즉 이 긴장된 시간 속에서 정해진 루트 이것은 풀이법의 루트 아니라 이 생각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압박과 긴장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자 그런 일관된 풀이 짧은 풀이가 우리에게 벌어뜨린답니다. 자 그것을 훈련하고 목표로 잡는 것이 로테이션 볼륨 2 볼륨 3랍니다. 자 길게 오티가 진행되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바로 로테이션 2는 볼륨 2는 진행이 되어있고요. 또 로테이션 볼륨 3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서 같이 하신 분은 알죠? 물리학 만점 왔고 대학 가자 라는 거죠. 물만대! 하고 외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물만대! 그렇죠. 갑니다. 고! 아무튼 torment 기절합니다. our sins